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을 계속해서 병합을 해달라라고 얼마나 꼼수를 부렸습니까 지금 친명계가 쑥대밭이 됐으며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 따로 재판 총선 전에 내년 총선 전에 민주당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사건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재판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의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며 총선 전에 민주당 초대형 악재가 현실이 됐으며 법조계는 이미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은 결정났다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앞으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 전에 그야말로 역대급 최대의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법조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위원들까지 나서 재판부가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게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친명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중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13일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김동연은 재판부 내에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했다라며 급하게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기일을 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중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매우 이례적 발언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차회 기일까지 피고인 즉 입장 등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혔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이재명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중교사 사건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의 동의에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이 이루어졌지만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심각하게 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중교사 사건도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검찰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중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라며 병합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 씨도 최근 병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위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위중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선거방송토론회에서 호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위협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라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씨에게 위중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모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중교사 혐의 김모 씨에게는 위중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도 발표했던 것처럼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은 매우 단순한 위중교사 사건이라며 이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구속이냐 또한 기소냐 등 최악의 악재 상황이 터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며 법적에는 한결같이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며 병합이 됐으면 차일피일 미루어질 재판이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위중교사 이 재판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총선 전에 민주당은 최대 악재를 만난 곳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법조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하다하다 재판부까지 질타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또한 친명대는 재판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민주당 내부와 친명계 위원들이 재판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 위중교사 사건 따로 재판하겠다라는 재판부에 민주당과 친명계가 한바탕 격한 표현을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가 매우 위중하며 빠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재판 시작임을 재판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드디어 총선 전에 전과사범 이재명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되는 걸까요? 어쨌든 재판부의 앞으로 재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